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여럿이 있겠구나. 검찰 대학살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공책을 구사하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잘한다 잘한다 라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쁘게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속한 편 같은 편들은 박수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공소장 비공개 2월 4일날 추미애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피의자 13인에 관한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발을 가져왔고 동아일보가 특종한 공소장 전문의 보도가 됨으로써 관심을 갖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까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결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살으름판을 걷듯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검태섭 위원은 고위공직자나 재벌을 감시 및 견제하려면 국회가 공소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소장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힙니다. 법여권 정의당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간 국회의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축이 시도다. 이렇게 딱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여권의 정통한 한 핵심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솔직한 평가가 겁니다.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추미애 장관이 실익도 명분도 없는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입니까? 공소장 비공개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사고를 친 것이다. 검찰 인사 때부터 계속된 추미애 장관의 단독 행동이 선거의 큰 악재로 떠올랐다. 아주 솔직한 공식적으로 내놓기 힘든 여당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비공개로 이끈 것들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걸어온 과정들을 보면 그가 근래 보이는 행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돕는 추미애 장관의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부척 강합니다. 두번째는 고집이 세고 고집 불통입니다. 세번째는 목표 달성이라면 무리수를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는 거죠. 네번째는 상대와의 충돌이나 갈등을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다섯번째는 이것저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이란 기준이 중요합니다. 서슴치 않고 밀어붙인다. 이 같은 인간적인 특성들은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적 특성 때문에 공소장 비공개를 단행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특별하고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초강경책을 마귀잡이로 밀어붙이는 그런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는 더 깊고 확고한 보상이나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보상이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분석하거나 이해하거나 진단할 때 가장 위력적인 것은 무조건 인간은 자기한테 남아야 움직인다. 공짜로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섯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고 어려운 과제 가운데서 어려운 과제인 검찰 무력화 작업을 추진하는 그런 악역을 떠맞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엄청나게 안으면서 사명감 때문에 내가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했다. 그건 시알이 먹힐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업가로 치면 벤츠에 뛰어드는 것처럼 막대한 리스크, 위험을 안아야 되는데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직을 받아들인 데는 당연히 막대한 리스크를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초강경책을 밀어붙이는 추미애 장관을 이해할 수 있고 추미애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걸어갈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녀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그녀가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을 때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음에 감옥 갈 수 있는 위험을 안으면서도 그렇게 초법적이고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느냐. 다음 질문은 그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셨을까. 이런 답을 한 추측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임장혁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사에서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여권의 차기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곤 한다. 서울시장 도전의사를 주변에 피력한 적이 있다. TK 출신의 여성이고 DJ가 발탁해서 구민주당을 끝까지 지킨 인물 등은 여권에서 매력적인 이력으로 평가되게 이른다. 여기에다가 검찰개혁의 마무리의 총대를 매면서 최근에는 문재인의 사람이란 타이틀도 얻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대권까지 노린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한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인 것은 더 높은 선출직에 대한 야망과 더 높은 선출직에 대한 꿈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건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선 가장 유력한 추미애의 꿈은 그가 2011년도에 원내 경선 과정에서 패배함으로써 꿈을 접었던 선출직이 서울시장직이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녀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친문 세력 내에서는 대권 후보가 마땅히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무주 공산 상태에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과도한 주장, 과한 주장, 무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자격 미달은 절대 아닙니다. 과한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려면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중적인 지지도를 얻는 데는 추미애 장관의 차갑고 냉혹하고 고집불동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되면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최우선 돼야 하는 것은 바로 문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친문 세력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꿈과 서울시장에 대한 꿈에 맞추어서 지금 아주 착실히 추미애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공소장 비공개도 그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초강경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꿈은 여전히 지금도 추미애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강경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경한 그런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추구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강경책이 불행하게도 때로는 분노의 불길을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추미애 장관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항상 동기를 보면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추미애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는 뭐라도 강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